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 왔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근처에 할인점이 유명하고 마석이나 춘천, 양평 이쪽에 가시는 분들이 잠시 들을 수 있는 곳인데 저기 밖에, 밖에가 산책로인데 정말 외국에 온 듯한 경치가 너무 멋있는 장자호수공원. 근처에는 토평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 알려진 매니아방에서 온 아이들. 깔끔하고 정갈하고 가격대 저렴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구성이요? 어머 세상에 오늘은 다 끝내주는 애들이요?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자, 자, 번호? 번호는 따로 있어요?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갈까요? 어우 세상에 갑니다. 자, 야생마리아 5만원. 자, 종자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가격이, 가격이 끝냅니다. 자, 끝내 줍니다. 야생마리아. 제가 맞아요. 이렇게 볼 때는 커요? 멋져요? 끝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 한 6년? 7년 살았겠네? 이런 그 뿌리의 지름을 보고 제가 가늠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자꾸 보는 눈을 길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멋지네. 끝내주네. 그리고 아이고 대단어이? 그 다음에, 어우 몇 년 살았네? 이렇게까지 알 수 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5만원. 자, 그 다음에 마디바 4만원. 아, 사이즈 채울게요. 자, 잠시만요. 5만원. 야생마리아 사이즈 갑니다. 12cm 정도 충분히 되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어우 세상에. 팔. 팔까지 왔죠? 이 정도. 그 다음에 마디바요. 4만원인데, 약간 아직도 웨딩드레스처럼 레이스는 좀 덜 생겼으나, 어우 포스 깔끔합니다. 포스 끝내줍니다. 자, 마디바 사이즈 갑니다. 자, 세트 구성은 가격이 좋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저것쯤에 박, 아유 그건 안 합니다. 자, 10cm 넘죠? 키. 예, 약 3cm 정도 됩니다. 3cm, 아유 3cm가 넘었네. 자, 포스 한 번만 더 볼게요. 마디바. 어머 세상에, 여긴 아가도 있네. 아가 있는 마디바가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레몬이 12,000원. 어, 얘요? 이렇게 이렇게 뿐이 다 났죠? 아유, 그러니까. 폭풍 성장할 일만 남았어요. 끝내줘요, 포스? 대단해요. 어머 얘가 12,000원이요? 참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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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끝내줘요? 자, 얘가 레드마블. 조금 전에 제가, 아유 잘생기네. 누구여? 그랬더니 레드마블. 예, 맞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얘, 골드마리아. 예, 어우, 얘 종자네요? 종자, 종자. 자, 이렇게 해서 함께 수입 1번 하시면 돼요. 자, 사진 찍어요. 자, 이렇게 다 와라. 모여라. 모여라. 자, 어우, 괜찮아요? 수입 1번 세트. 예, 어, 할인이요? 32,000원 할인 됐죠?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사진 어떻게 찍어요? 볼륨 버튼과 온오프 스위치를 착각 찍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갔고 제가 4번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만 뒤에 추가하실 수 있거나 혹은 나는 낱개만 사겠다, 한 개만 사겠다 하실 분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수입 2번 세트. 잠시만요. 레드 앤 블랙. 나는 야, 포스가 진짜 끝내줘, 너만 그래. 레드 앤 블랙 6만 원이요? 어우, 열하들 안 부러우나. 하나만 키워도 이렇게 멋진 포스. 끝내주죠? 끝내주죠? 자, 아유, 대단합니다. 레드 앤 블랙 6만 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영린 교배종. 어우, 2만 5천 원이요? 요즘에 영린이 빅히트. 어우, 그 조금만 더 커 봐요. 얘보다 몸집 2배만 해봐. 그러면 가격은 10배요. 그러니까, 영린 맞죠? 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대단한 포스가 있고. 아유, 세상에. 사이즈 가죠? 사이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보고. 애보니 아까 12,000 원 봤지요? 어휴, 어휴, 끝내줘요? 어휴, 이렇게 뿌리 다 났어요. 잠시만요. 아유, 또. 자, 레드 앤 블랙 사이즈 갑니다. 이렇게 약 9 정도 갔죠? 그 다음에 얘요. 어머, 세트해주니까 참 좋다. 5.5.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여기 대표님, 젊으신 사장님과. 아유, 젊은 사람이에요. 한 10년 했다니까. 감각적으로 세트 딱 만들어놨어요. 맞죠? 자, 애보니. 어휴, 좋아요. 자, 어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같은 애기들. 오렌지 카라멜. 얘인가요? 어, 오렌지 카라멜? 어, 얘가 마카롱이에요. 마카롱 15,000 원. 끝내줍니다. 어휴, 어휴, 이뻐요. 자, 마카롱 사이즈 갑니다. 마카롱. 사이즈 갔어요. 자, 사이즈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얘, 오렌지 카라멜. 얘예요, 얘. 이렇게 수입으로 들어온 군생. 어휴, 실뿌리 났지요? 자, 아휴, 이뻐라, 이뻐라. 자, 전체 사이즈. 자, 그리고 약 2cm 정도. 그 다음에 골드마리아 두 개. 네, 골드마리아 두 개. 어우, 두 개 28,000 원. 괜찮아요. 자, 전체 사진 찍습니다. 자, 이렇게. 2번 세트 하시면 됩니다. 어우, 세트로 하면 참 좋네요. 왜요? 고민 안 해도 되고 여기 멋진 젊은 사장님의 눈높이로 딱 흔히 맞춰주고 나는, 응, 할인받고 132,000 원에 할인받았는데 택배가 요새 올랐잖아요. 택배비 안 내면 어디예요? 아, 나 그거 참 공짜 같아서 좋더만. 택배비는 가시와 다육 사장님이 내는 겁니다. 여기 가시와 다육 안 써있죠? 가시와 다육 사장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세트. 어우, 깔끔하네요. 어우, 자, 꿀리앙. 아유, 얘가 꿀리앙이에요. 어머, 세상에. 참, 진짜 꿀리앙이 뿌리만 딱 내리면 얼마예요? 현재 시판되는 끓이, 뿌리 내린 아이들이 약 20만 원쯤 합니다. 아유, 자, 자. 꿀리앙 사이즈 갑니다. 꿀리앙 사이즈 갑니다. 예, 한 8cm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여기 5.5cm 정도. 아유, 세상에. 아유, 그러니까 돈이, 값어치가. 그쵸? 이게 20만 원까지 한. 아니, 뿌리 없는 거 말고 뿌리 있는 거. 뿌리 있는 아이들 말합니다. 자, 꿀리앙. 뿌리 있는 아이들이 약. 그 정도. 아유, 진짜 멋있네. 자, 그 다음에 영림교배. 아유, 세상에. 얼마예요? 5만 원? 자, 아유, 그렇게 눈에. 눈 감어도 영림, 눈 떠도 영림. 베개 비고 누워도 천장에 영림. 얼마예요? 5만 원, 5만 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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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이 정도면 한 6년 이상 자랐겠어요. 아유, 그리고 약간 요렇게. 아유, 약간 요런 부분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요? 새해의 입장이 이렇게 나와서 잘 자랄 때까지. 아유,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레드마블. 아유, 만 원이요? 아유, 세상에. 자고 뿡뿡뿡뿡. 요렇게, 요렇게. 아유, 입장 봐봐요. 옆성을 보면 입장이 끝내줍니다. 자, 사이즈 갑니다. 영림교배종 아까 갔고. 자, 여기 원종해보니 만 원이요. 만 원? 어머, 세상에. 원종해보니까 이게 만 원이요? 아유, 세상에. 진짜 잘생겼네. 뿌리 다 났죠? 원종해보니까 만 원. 자, 뿌리 다 났습니다. 자, 요기 사이즈. 약 6.5cm 정도 되죠? 자, 요렇게 해서 3cm 정도. 전체, 자, 수입 3번 세트. 13만 원이네, 3만 원 할인. 결제는 10만 원만 하시면 택배는 무료. 어우,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어우, 좋아요. 끝내줘요. 자, 어머, 여긴 종류가 많네. 자, 엠보요? 얘가 엠보죠? 얘, 엠보. 어우, 이렇게 예뻐요. 아마 아까 끌리앙하고 엠보 참 이쁘네. 얘가 더 싸네. 끌리앙은 6만 원. 얘는 엠보는 5만 원. 자, 맞죠? 그리고 엠보 사이즈 갑니다. 자, 이 정도 사이즈. 그리고 여기 갑니다. 이 정도 사이즈. 그 다음에 영림 교배종. 아유, 세상에. 사이즈 얘 좋네. 아까 가는 영림 교배종 사이즈가 크니까 5만 원이었고. 얘는, 어휴, 다남 스타일. 왜요? 작고, 야무지고, 이름값 좀 하고. 어우, 영림 교배종 2만 5천 원 맞습니다. 예, 어우, 맞죠? 끝내주죠? 자, 이런 종자. 한 4년, 5년 정도 됐을 법한 종자입니다. 아유, 세상에. 이러니까.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보면요. 뭐 영림이야? 똑같고만 해보니. 아유, 누가 그랬어요. 누가, 누가. 참,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끝내주죠. 자, 그 다음에 앙주. 얘가 앙주죠? 15,000 원. 어우, 세상에. 이렇게 이쁘당께. 뿌리 다 냈죠? 자, 앙주는 제가 볼 때 500원 동전만 합니다. 예, 3cm 정도 되고. 예, 그리고. 높이는 2cm 정도. 레드만돌은 아까 봤죠? 여기가 2개 만 원. 예, 골드마리야. 요거, 요거. 어우, 세상에. 자구 뿡, 자구 뿡, 자구 뿡. 어우, 세상에. 끝내주죠? 응. 자, 사이즈 갑니다. 혹시 이름은 잘못 불렀어도 하나, 앰보, 영림 교배종, 앙주, 에보니. 응. 그 다음에 레드마블, 골드마리야. 맞죠? 자, 사진 찍어요. 그 볼륨 버튼과 예, 온오프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사진으로 갑니다. 내가 후겨 10만 원 내면 3만 2천 원 할인이고 택배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유, 8개가 10만. 아, 베리 굿굿굿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시와 다육이의 그 연륜이 느껴지는 세트 구성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세트에다가 세트에다가 추가, 실 분. 예, 여기 있습니다. 예뻐요? 예, 영뿐마리야. 얘는 블랙아보니 슈퍼클론.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프랭크 봉크 3만 원. 멋지죠? 끝내주죠? 어휴, 사이즈 갑니다. 프랭크 봉크. 이 정도 사이즈 되죠? 높이. 이 정도 됩니다. 조금만 더 갈게요. 구독자님들. 예, 왜냐하면 세트 하셔도 추가하시거나 나는 세트 안 하고 낱개로 구매하시겠다 하실 수 있고 그 가시와 다육이 마을은 만져요. 매니아방에서 나오는 아이들 아우, 모둠으로 판매도 많이 하고 그쵸? 이쁜 애들 많고 아우, 야. 나는 뭣이요. 로얄 해보니. 응? 3만 원 포스요. 괜찮죠? 자, 이 정도. 사이즈 봅니다. 자, 하나만 보고 갈게요. 아무리 급한 일도 없지만서도 아우, 세상에. 끝내줘요? 어우. 로얄 해보니. 어우. 어우. 예, 예. 대단하죠? 로얄 해보니 3만 원. 다 그래요. 이렇게. 제가 이 정도,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트로이 5만 원. 어우, 색감 끝내주죠? 자, 트로이는 이 정도. 크기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우, 그죠? 아우, 부싸죠? 여기도 있고 이렇게. 꽃대가 막 아주 난리 구슬치네. 지금. 자, 립스틱 2만 원. 어우, 이뻐요? 자, 이 정도. 자, 이렇게. 끝내주죠? 예, 끝내줍니다. 자, 이렇게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아메스트로요. 아우, 세상에. 5만 원이요? 보였어요? 예, 맞습니다. 보입니다. 먼디처럼 4만 원. 어메 좋아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 자리 다 잡혔죠? 6만 원이죠? 아우, 저봐. 그런 짠게. 자, 그 다음에 새벽별 3만 원. 새벽별은 철화 가죠? 대부분 철화로 많이 가더라고요. 철화 갑니다. 그, 이렇게 피멍이 많이 있어도 빠지죠? 또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라탐철화 3만 원. 아우, 대단합니다.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레드마리아. 아우, 세상에. 미국 레드마리아예요. 10만 원. 괜찮았어요? 네. 자, 얘도만 끝내줘요. 자, 글램핑크 6만 원. 음에 멋져요. 아우, 고 봐. 아우, 대단해요. 6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예, 맞습니다. 그,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서 예, 그 수입종자 모듬으로 받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